이 제품은 라디오노드라는 제품 브랜드로 다양한 산업용 IoT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여기 부착되어 있는 제품은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IoT 제품이고요. 그 밑에 USB 타입의 가스 센서들이 결합이 돼서 주변 환경에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. 이런 제품들은 주로 밀폐 공간이라든지 작업자 안전, 실내 공기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 빼게 되면 USB 타입의 센서고요. 이걸 어떤 센서를 결합하든 이 센서에 대한 값을 2채널로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이 통신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주면 최종적으로 센서를 보호하고 현장의 가스 농도를, 순환되는 대기에 대한 농도를 확인하실 수 있는 가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앙몬이 있다면..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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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몬이 있다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